자 이번에는 앞에서 신경세퍼를 모델링한 그 논리 유닛을 활용하여 설명대로 정말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논리 연산에서 요구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두 개의 입력단 x1과 x2 그리고 하나의 출력단 y로 구성된 단순한 네트워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에서 그 두 개의 입력이 각각 true 또는 false로 주어지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 대해서 end나 그리고 또는 or 연산을 통해서 논리값 하나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를 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즉 주어진 논리 유닛 앞으로는 이것을 사실 신경망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논리 유닛의 성격을 규정 짓는 것은 주어진 유닛의 노드와 노드 간을 가중치 w0, w1, w2라고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가중치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end 연산을 모델링 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가중치는 세 개입니다. 즉 w0, w1, w2가 각각 마이너스 30, 20, 20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신경망의 계산은 바이어스 값 1과 w0의 곱셈인 마이너스 30 더하기 그리고 x1 곱하기 w1의 값인 20, 그래서 20x1 더하기 x2와 w2의 값인 20과의 곱셈인 20x2,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30 더하기 20x1 더하기 20x2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이를 활성화 함수인 시그모이드 함수, 여기서는 g로 표현했는데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력 x1과 x2의 서로 다른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둘 다 false인 0, 0을 가질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x1과 x2가 0인 관계로 다 지워지고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은 마이너스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림을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그려놓았는데요. 마이너스 30이면 훨씬 더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의 레인지를 벗어나는 즉 그곳에서는 0인 값을 거의 0에 가까운 함수 값을 갖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x2가 1인 경우 이럴 때는 20x2는 살아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더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인 값을 갖게 되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이 마이너스 10인 경우는 마이너스 6보다 훨씬 작은 경우죠. 역시 0의 값을 갖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1, 0인 경우도 한 턴만 살아남기 때문에 값은 마이너스 10, 시그모이드 함수의 마이너스 10에서의 값은 0. 그리고 마지막 경우인 둘 다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르인 경우 둘 다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더하기 20 더하기 20이 돼서 플러스 10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g of 10인 지금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6을 훨씬 넘어서는 큰 값을 갖게 되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인 값을 갖게 되고요. 이 논리 연산의 결과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end 연산의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모두 true일 경우에만 true이고요. 그 중에 한 개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인 똑같은 end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or 연산은 어떨까요? 오하 연산도 여기에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입력단과 그리고 하나의 출력단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중치를 w0는 마이너스 10을, w1은 20을, w2는 20을 준 경우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역시 합산되는 결과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20x1 더하기 20x2 이런 연산으로 수행될 수 있고요. 그 연산 값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활용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둘 다 false인 경우. 그러면은 x1과 x2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값만 남고요. 마이너스 10일 때의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에 가깝다 그랬으니까 0으로 간주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0이 아닌 입력 값이 들어오면 둘 중에 하나가 살아남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더하기 20x1 또는 20x2가 돼서 결과 값은 10이 되고요. 입력 값이 10인 시그모이드 함수의 결과 값은 우리가 이 함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1인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1, 1 그리고 둘 다 1인 경우는 물론 20x1과 20x2가 살아남기 때문에 40-10 결과 값은 30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30에서의 값이 당연히 1인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5와의 논리 연산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죠. 한 개라도 true 값이 있으면 true인 값을 둘 다 false이면 false인 값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신경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연산인 경우인데요. not 연산은 어떤 연산이냐면 논리 값을 바꿔주는 연산입니다. 즉 true가 들어오면 false로, false가 들어오면 true로. 이를 위해서는 입력 노드는 딱 두 개만 필요합니다. 바이어스 노드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 가중치를 w0는 10으로, w와는 마이너스 20으로 주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합산되는 값은 bias term인 1 곱하기 10인 10과 입력 노드의 결과 값인 minus 20 곱하기 x1. 이 수식이 입력된 신호의 합산 결과고요. 그 결과 값을 역시 마찬가지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입력 논리 값이 0인 경우에는, 즉 두 번째 term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즉 0일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함수 10에서의 값이 1이니까 1의 값을. 만약에 입력 값이 1이면 10 빼기 20이 돼서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10에서의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이 되므로 입력 값이 true일 경우에는 출력 값은 오히려 false가 되는, 즉 논리 값이 반전되는 연산이 이와 같은 모양의 신경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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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